우리가 배우는 막 여러가지 써잖아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이 모든 거를 다 놓고 봤을 때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야? 동사예요 언제나 동사를 먼저 확인을 해야 돼 근데 동사가 하나 나올 땐 상관없는데 만약에 동사가 두 개 나온다 그러면 동사와 동사를 연결시킬 수 있는 누가 필요하다? 옳지, 접속사 필요하고 근데 만약에 동사가 또 있어 그러면 이 동사와 동사를 연결시켜줄 수 있는 뭐가 필요하다? 접속사 필요하겠지 만약에 우리가 빈칸 문제가 나왔을 때는 구조를 물어보는 문제고 그럼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야? 동사와 접속사라고 얘도 지금 빈칸에 누구 집어넣어야 돼? 동사 집어넣어야 되는 거잖아 이제 마지막으로 맨 끝에 빨간 펜 들어보세요 자, 맨 끝에 보니까 누가 보여? 그치 여기다가 별표 하나 표시해 주시고 자, 라스트 이열이 있다라는 건 명확하게 무슨 표시야? 얘는 과거 표시지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동사의 시제를 선택할 때도 시제는 무슨 시제 써야 돼? 과거 시제 써야 되겠죠 자, 1, 2, 3, 4 자, 선택지 중에서 과거 시제는 누구랑 누가 있죠? 그치? was랑 what it is 그러면 누구랑 누구는 버릴 거야? 네, 2번과 4번은 버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문법 문제 풀 때는 말이야 아닌 거는 확실하게 제껴줘야 돼 지금 2번과 4번이 아니라면 책에다 표시해 놓으세요 이거 2번과 4번은 버리는 거야 항상 우리 예를 갖다가 우리는 네거티브 방식이라고 하거든 나중에 정 몰라서 찍을 때도 둘 중에 하나 찍는 게 낫단 말이야 찍으란 얘기는 아닌데 찍을 때도 넷보다는 둘 중에서 하나 찍는 게 낫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아까 우리 주어는 누구라고 했어? 주어 아까 누구라고 그랬어? 10분의 1이 아니라 automobiles 그럼 얘는 당연히 복수니까 누가 들어간다 월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해서 답은 3번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아까 제가 last year은 과거 표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거는 뭐야? 어거 어거 뭐뭐 전에 얘도 역시 똑같이 뭐야? 과거를 나타내고 만약에 내가 at that time이라고 하면은 at that time은 뭐야? 과거 그때 그 당시죠 여러분들 내가 this와 that의 차이점 얘기했던 거 기억나? 어 수업 때 뭐라 그랬어 this 이것 that은 저것 이것 저것 현재 과거라고 했었지 얘는 현재라면 얘는 뭐라고? 과거를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우리 만약에 독해상에서 these days 하면 뭐야 이건? 요즘에 요즘이라고 해주시고 그러면 those days 하면 이건 뭐야? 얘도 똑같이 과거 그때 그 당시에요 자, 읽어보자 these days those days 시작 these days those days 해서 가볍게 1번의 답은 3번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어떻게 이 정도 속도면은 괜찮아요? 빠르지 않아요? 반응이 없네요? 네 상관하지 말아요? 어 속도는 나쁘지 않아? 빠르면 빠르다라고 얘기하고 내가 이제 하다보면은 말이 빨라지거든 그러면 손을 번쩍 드세요 아셨지? 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봅시다 자, 두 번째는 지금 빈칸이 하나가 아니라 세 개가 나왔습니다 역시 빈칸은 내가 아까 누구랑 누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었지? 동사와 접속사가 중요하다고 했는데 자, 이번에는 글로벌 워밍 자, 지구온난화라고 적어주시고 지구온난화는 그리고 해어즈레드2가 있는데 여기 잠깐 앞에 요거 좀 꺼주실래요? 이따가 조금 너네 졸면은 이걸 키자 어 저기 누구야? 어 아, 또 영빈씨 밖에 없네 어 지금 애들이 앞에서 이래요 덩치는 산만 해가지고 자, 조금 이따 키자 자, 리드2가 뜻이 뭐죠? 리드2가 초래시키다 약이시키다 기억나세요? 자, 이제 나는 이렇게 물어볼 거야 우리 시험에서는 이제 뭘 많이 물어보냐면 자, 리절트 인과 리절트 프럼에 대해서 많이 물어봐요 이 두 가지가 원래 되게 많이 헷갈려 그래서 내가 헷갈리기 때문에 어떻게 기준을 잡으라고 했냐면 from 자체가 내가 뭐라고 했었지? from 자체가 출신, 출처 뭐뭐로 붙으니까 출신, 출처야 그러면 당연히 from이 뒤에 뭐가 나와? 원인이고 앞에 누가 나와? 결과 나오겠지 그러면 리절트 from은 어떻게 해석하면 돼? 뭐뭐 때문이다 약 뭐뭐 때문이다 근데 내가 리절트 인은 반대로 뒤에 누가 나온다 했지? 옳지, 결과가 나오고 그리고 앞에 뭐가 나온다 했지? 원인 나온다고 했었죠 해서 얘가 뜻이 뭐였었어? 뜻이 뭐였었지? 초래시키다, 약이시키다 라고 했었어 이 두 가지가 원래 헷갈리게 잘 출제되고 만약에 문제가 나오면 어디 부분이 빈칸이야? 전치사 부분이 빈칸이에요 얘는 해석을 하지 않으면 답이 안 나와요 다시 자, 리절트 인 뜻이 뭐라고? 초래시키다, 약이시키다 자, 읽어보자 리절트 인 시작 리절트 인 해서 실은 리드투랑 리절트 인이랑 짝꿍이에요 알았지? 자, 읽어보자 리드 투 시작 리드 투 그러면 지구온난화라고 하는 것은 has allowed to 자, 현재 완료시제가 나왔네 자, 뭐를 야기시키냐면 increase 자, 여기다 증가라고 써 우리 increase는 특징이 뭐냐면 얘 자체는 동사도 되고 명사도 돼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명사로 쓰였어 그러면 뭐가 어디 부분에서 증가를 한다라고 해야 되잖아 얘는 뒤에 짝꿍으로 누구를 땡겨온다? in을 땡겨옵니다 그러니까 increase만 외우는 게 아니라 increase in 읽어보자 시작 increase in 그러면 temperatural 이거 뭐야? 온도랑 그리고 sea level 이건 뭐지? 네, 해수면에서의 어떤 증가, 상승을 야기시키고요 자, 그 다음에 much less polar ice 자, 극빙의 어떤 하물며 그러니까 much less는 하물며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하물며 polar ice 자, 극빙의 어떤 증가를 야기시킨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들어갑시다 자, 두 번째는 자, 여러분들 우리 동사 좀 찾아줄래? 동사? 첫 번째 우선은 동사 누가 보이세요? 오, 좋아, is 나도 그러면 여기다 is에다가 첫 번째 동사 쓸게 자, 두 번째 동사 어디 있지 혹시? 그치 여기서는 그냥 get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get이라는 일반 동사를 부정했으니까 누구 같이 얘기해야 돼? don't get 그러면 내가 무슨 얘기할 줄 알아야 되는데 동사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래 그럼 누구 필요해? 접속사 필요하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 빈칸 자리는 누구 자리라는 거야? 접속사 자리라는 건데 자, 문제는 지금 동사가 누가 보이죠? 네, is가 보여요 자, 여러분들 우리 비동사 종류 뭐가 있었더라? 시작 am, are, is 자, 비동사 뒤에 자리는 누구 자리라고 했었지? 옳지 보어 자리예요 항상 비동사 뒤에는 보충해주는 말 보어 자리야 그러면 지금 여기 밑에 선택지를 봤을 때 왜는요? 뭐로 많이 쓰였지? 왜는? 컴마 찍고 주어 동사 앞에 무슨 절? 옳지 부사절 우리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 왜는 어떻게 해석했어? 옳지 얘는 뭐뭐 할 때야 내가 여기 지금 보어라고 했잖아 보어는 누가 들어가야 돼? 여기는 명사절 자리예요 자,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지금 네가 뭔 얘기하는지 모르겠어 이런 분들을 위해서 잠깐만 얘기할게 우리가 문장에서 명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주어로 쓰일 수 있어요 주어는 어떻게 해석하니? 은, 는, 이, 가 그 다음에 보어로 쓰일 수 있어 보어는 보충해주는 말 그 다음에 타동사 뒤에서는 뭐로도 쓰일 수 있지? 목적으로 쓰일 수 있어요 또는 우리가 이제 뭐 동격도 배웠는데 우선 얘네만 한번 볼게 얘가 주어 역할을 하는데 안에 주어동사 있으면 뭐라고 하지? 주어절 보어 역할을 하는데 안에 주어동사 있으면 보어절 근데 목적어 역할을 하는데 안에 주어동사 있대 목적어절 얘를 갖다가 다 이렇게 분류해서 얘기하기 귀찮으니까 우리가 얘네들을 그냥 싸잡아서 뭐라고 해? 명사절이라고 그러면 생각을 해봐 여기 지금 보어 역할을 하는데 주어동사 있으면 보어절이고 보어절은 다시 누구랑 똑같아? 명사절이랑 똑같아 하지만 누구는 못 들어가? 부사절은 안 돼 그래서 우선 1번에 왜는 x 표시할까요? 왜는 x 표시할게